충남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부여군과 청양군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. 수수료 감면은 등록 전환이나 분할 경계 복원 등이 필요한 주민이 대상으로 주거용 주택은 100%, 농경지 등 그 외는 50%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적용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이며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.